2cm보다 짧으면 우승이고요 2cm는 안 됩니다 2cm보다 짧으면 거의 밑으로 붙이라는 얘기죠 과연 2cm는 벌려야죠 아 난 저게임 참 좋더라 그렇습니다 바로 이 공시차로 하나 볼래요 정확한 2cm 굉장히 짧죠 굉장히 짧죠 되게 짧은데? 그렇습니다 이거 빼빼로 게임이라는 거 자체는 처음 해봤단 말이죠 그래서 되게 민망한 거예요 애가 짧아가지고 빼빼로가 더 긴장하는 것 같이 보였어요 애가 더 긴장된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 준비되시죠? 준비 유라 씨도 준비되고 지해주시고요 예 시작 시작 유라 씨는 못 오지 어머 유라가 더 가능 같은데 가 가 가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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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cm입니다 너무 많이 나갔어요 다가와 내가 할게 다가와 내가 할게 오 유라 유라 간다 간다 아 아 오 다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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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왔어요 느낌이 안 나는데 다왔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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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어머 다왔다고요 진짜로 다한 것처럼 보인 거 아니에요? 김 Scotland 져 봐 x4 아 아 우 9 WOODRUFF 으이 아. 왜 이렇게 바보같이 웃어요 너무재단했어요 우리가 너무 Despite 아 너도 대단해서 그래서 와, 이거는 정말 대박이다 아, 이거 진짜 봉지난데? 몇 킹치냐면요 1cm 1.2cm 1.2cm 성공!